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전국에서 흑가리 용토와 니치소일 6리터와 50리터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번주 지나면 다음주에 온도가 급격히 하강을 한다고 합니다. 분갈이 흑가리를 지금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식물이 영양이 많이 고갈되었다던가 아니면은 분갈이 오늘 해서 이번주 해서 물을 흠뻑 주시고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안으로 서서히 모든 화초들을 안으로 들여 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기를 놓쳐서 겨울 되기 전에 많이 고사시키는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반려식물들 죽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분갈이 흑가리를 하셔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이렇게 흑가리 용토 분갈이 용토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멍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흑은 명품 흑이 있는데 기능성 명품 흑. 물구멍이 막아진 데 쓰는 이렇게 흑 기능성 명품 토양 이렇게 지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구멍이 막아진 데 사용되는 전문 흑입니다. 그래서 단지나 주전자나 냄비나 플라스틱 그 외에 막아진 용기에 모든 용기에 이렇게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요. 이것은 제가 6리터에 만원인데 무료 택배로 해서 3개에 3만원 1개 2개는 택배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필요하고 저렴한 것은 50리터 대용량 한 것이 4만 8천원 무료 택배로 하는데 굉장히 큰 것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니치소일 시키는 분에 한해서 제가 키워보시라고 선물로 다육이를 이렇게 하나씩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구멍 뚫린 데 쓰는 화분 이거는 35리터 짜리입니다. 조금 크죠? 35리터 짜리인데 이것은 제가 무료 택배보다는 2포대 2개 2개를 사실 때 2만원에 2만원에 이렇게 2포대를 그냥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나 핸드폰 저기 계좌번호는 내가 핸드폰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문자로 흑가리 흑가리 바이오 용토 2개 하면 2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니치소일 3개 50리터 이렇게 수량을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입금이 되면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고 문자로 주소하고 성함과 핸드폰 번호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량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넣어드려서 이렇게 택배 입금 확인과 동시에 바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려야 됩니다. 다음주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에 바쁘잖아요. 겨울철 준비 서둘려야 됩니다. 김장도 할터인데 또한 화초들 반려식물들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가을에 지금 분갈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봄에 그 힘에 의해서 활기가 새순이 올라오고 봄에 꽃도 많이 만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을에는 충분한 햇빛을 반려식물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여름에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식물들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봄, 가을에는 한 여름이 문제고 그 다음에 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보호온에 신경을 반려식물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 가능 방법, 분갈이 하는 방법 등등 제 반석권농장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반석권농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반려식물 키우는데 반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 분갈이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코트 알맹이 비료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을 형편이 안된다. 그러면 이 알맹이 비료를 이렇게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 줄 때마다 영양분이 이렇게 적게 되게요. 이 복합비료는 이게 큰 거죠. 큰 거 260g짜리네요. 이것은 큰 거는 5,000원. 필요한 분들 이것도 많이 시켜주셔요. 필요한 분들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